이화열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민주당 김준혁 의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김 의원은 총선기간에는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주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이 대책을 맞고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오늘 이화열대 측을 맞고소했습니다. 김 의원 측의 주장은 김 의원의 성상납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대측이 허위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정치적 의도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틀 전 김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도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로 오보가 나오면서 제가 마치 여성 혐오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매도되었습니다. 일부 의도적 목적을 지니고 고소를 진행한 이화열대 동문들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김 의원이 총선 기간 때와는 달리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니까요. 일각에서는 정말 어디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 아니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오늘 그 같은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맞고소 소식을 알리면서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선거 전과 후가 다르다는 비판과 조롱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총선 기간 했던 사과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하는 거 입장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는 사과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김준혁 의원은 일부 발언으로 인해서 이와이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분들께 불편함을 끼친 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잘못돼서 사과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게 선거 국면에 의뢰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해서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경찰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요.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추가 고소를 하는 건 수사기관 압박용이자 자신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 문제가 된 김 의원의 과거 발언과 지난 총선에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을 고정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지난 총선 기간에 정말 뜨거운 쟁점이었죠. 민주당의 김준혁 당시에는 후보였고 지금 당선이 돼서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준혁 의원에 대해서 사실 선거 기간에도 여러 이대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어찌 엊그제죠. 이화여대 그리고 이화여대 대표적인 동창 모임에서 김 의원을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또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이라는 분들이 아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을 했고요. 이것에 맞서서 지금 김준혁 의원이 형사 맞고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일각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김준혁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물론 총선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의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나왔던 기자회견에서의 보도자료에는 본인이 왜 그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근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더 나아가서 추가로 맞고속하게까지 하게 된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추가 고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 본인도 나름 피의자라든지 피고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해보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김준영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총선 기간 중에 김준영 의원이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유권자들이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거는 저 발언 자체가 사실관계가 특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여하튼 그걸로 인해서 2대 졸업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드렸다 그런 부분을 사과했으면 결국 발언에 대한 사고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지금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식의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깔끔하게 여기서 본인이 해야 할 방어권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이거를 무슨 의정활동 방해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대응이라고 봅니다.